사완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완자의 사완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베리아저씨의 감옥을 탈출해봤잖아요 근데 이분은 베리아저씨의 형인 벨리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벨리선생님이요? 네 근데 영어선생님인데 자리를 들고 계십니다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세요 빨리 학교를 탈출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! 플레이! 이제 하드모드로 가줄게요 어려운 모드 괜찮아요? 괜찮아요 렛츠고! 여러분 여기가 학교인데요 지금 저 베리선생님을 가고 계시네요 주무시고 계시네요 이 춤을 타서 빨리 탈출해봐요 도망가라 도망가자 어디 가야 돼? 여기 키가 있거든요 어디? 여기 키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책상으로 옮겨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 조심해 선생님 깬다 깬다 조심해 무섭지만 어쩔 수 없다고요 점프 점프 아! 의자를 하나 더 가져야겠구만 미꾸리지 않도록 조심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오케이 다시 열쇠를 갖고 그 다음에 학풍구로 나가야 되니까 또 옮겨야 돼? 또 옮겨야 되겠네 오케이 책상으로 옮기고 조심해 조심해 선생님 깨신다 깨신다 조심해 시끄러운 게 어떡하지? 네 자리를 붙잡아 하나 더 옮겨 놓고 점프 해봐요 오케이 트럭 트럭 나사를 오케이 이게 열쇠가 아니라 드라이버네 열렸다 오케이 됐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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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선생님 이게 뭐야 이거 친구들 아니 근데 아빠 저기 독가스가 있어서 못 지나가겠는데? 그럼 어디 가야 돼? 어 일단 어 저기 레버 있다 자 레버 자 레버를 돌려서 그래 좋아 독가스를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 오케이 조심해 오케이 밑에 가시가 너무 무서워 조심해 가시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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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제 올라와볼까 다시 올라가자 하나 둘 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여러분 제가 교복 좀 예쁘게 입고 왔는데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자 오케이 됐어 자 여러분 이게 쉬운 모드가 아니라 어려워요 어려운 모드가 하드 모드입니다 하드 모드기 때문에 하차 자 가서 자 앞에 있는 층은 막 떨어지면 조심해요 둘 하드 자 여러분 이게 1인칭 모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요 여러분 어 맞아요 맞아요 자 하차 왔어 갑자기 이 공은 뭐야 잠깐만 문이 안 움직이잖아 안 움직이잖아 안 움직이잖아 저거 뭐야 저거 이게 공으로 저 버튼을 누르면 이게 움직이는 거야 공으로 오케이 한번요 던져봐 있지? 오 오케이 오 맞았어 맞았어 이 친구도 하드 하나 막 공을 기억하는 거 같으셔 아 그렇구나 공을 던져서 자 버튼 눌러야 돼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뭐 하드 쉽네 쉽다고? 가면 갈수록 어려울 걸 어려울 걸 일단 올라가올게요 자 이거 사고 싶지만 로봇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나 버튼을 눌러야 될 거 같은데 눌렀어 저거 약간 죽겠어 아닐까 아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 가스야 호호 자 저거 눌러야지만 바람을 까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좀 해주고 오케이 어디로 갈까 여기 올라가는 거야 사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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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하나 둘 자 우리 벨리 선생님은 어디 계시나 도대체 올라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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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레버 하면 될 거 같은데 와 우리 벨리 선생님 아주 엄청나게 우리 탈출하게 만들었는데 아니요 너무 어려워 내 말이 아 엘리베이터 움직인다 움직인다 레이저 조심해 레이저 조심하고 오 벨리 아저씨 진짜 무서운 선생님이다 자 영어 선생님 벨리 선생님 무서워요 여러분 네 빨리 올라가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왠지 어려우고 있는데 자 미끄리지 않도록 조심 허걱허 잠깐만 잠깐만 돌아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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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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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 번에 옮기면 되려나? 올라가서 망치질을 해야 돼 아 떨어진다 아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아 다른 걸로 옮겨야 될 것 같아 그러게 어? 아가고 통 옮겨주고 자 올라가서 망치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올리고 뭔가 계단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계단 계단 하나씩 하나씩 오케이 지금 올라가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도레미 오케이 하나 하나 셋 하나 오케이 됐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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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하드 근데 뭔가 재밌네요 아 이제 가질게 아 깜짝 고시마 빨리 자 이거 화풍구 잘 통과하자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어디로 또 연결이 된 건가 모르겠는데 잠깐만 뭔 소리야 이거 어디가 교실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? 잠깐만 어디야 일단 가보자 에이 설마 또 교실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선생님 이거 코 소리가 들려 에이 설마 또 교실로 돌아가겠냐고 잠깐만 잠깐만 어디로 가 교실 여기가 내 교실이오인데 아직 잘 자고 계세요 선생님 아주 주무신다 빨리 뛰자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아아아악 잠깐만 잠깐만 야 나오셨어 빨리 선생님 나오셨어 깼어 근데 일단 이 공이 필요한 것 같은데 버튼을 세 개를 눌러야 된다고? 아 이런 된참 버튼 세 개를 눌러야 됩니다 노조 어깨 히음 고객님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 아까 키를 열면 저쪽으로 가져가고 여기 하나 더 있고요 두 개 더 던져야 됩니다 두 개 더 아 여기가 아까 3이었는데 2로 바뀌었어 2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거 어렵는데? 자 하나 더 공 갖고 가! 오케이 이게 약간 이렇게 모서리 쪽으로 가면 됩니다 좋아요 자 두 번째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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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서 던져 이렇게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선생님 어디쯤으로 한번 돌아봐요 오 가까이 왔어 가까이 왔어 여기 하나 남았거든요 하나 더 남았어 자 이게 아까 2였는데 1이었죠 자 공 하나 갖고 이제 다시 던지면 됩니다 또 한 바퀴 돌아야 돼? 하하하하하하 선생님이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 가뭄 탈 키를 비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하하하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자 이거를 서서 서서 오케이 저기 레이저가 있었는데 문이 열렸죠 저기 키를 열고 쫙 오기 돌아와서 열고 봐주세요 아 여기 키가 있습니다 빨간 키 얻고 갑니다 선생님 따라오고 가주세요 으아아아아아 무서워 무서워 이거 왠지 신비 쫄깃쫄깃해가지고 그냥 아 무서워 무서워 ismus 여기 열고 나가자 x4 열고 나가자 열고 좌 Last 마지막에 나 다리가 너무 안 오늘은 very Bien 아igor아 왔어 갔어 왔어 시곤아 너가 탈출했구나 자 여기 체육관이네 일단 이게 뭐지? 잠깐만 이거 어 아 여기 놔야 돼IDE 놔야 돼 오!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하나 더 갖고 와서 반대편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공이 또 있으니까 쭉 버튼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공이 또 있어! 공이 또 있어! 한 2쯤? 오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자 공 잡고 아까 버튼 있었지 버튼 저 위에 있다 있죠? 버튼! 오케이! 잘한다 위에 올라가면 또 엘리베이터 같은 게 움직이겠죠 자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체육관이에요 체육관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네요 자 타고 올라가서 이제 버튼 눌러서 되는 거 같아요 자 어디로 가야 되나? 오 조심해 조심해 오! 나 이거 어렵겠네 야 이거 평행대 평행네 중심 잘 잡아야돼 내가 발레에서 중심을 잘 잡지 간다 잘하네 자 갑니다 저 친구 이즈인가보다 이거 없는 거 보니까 좋구나 쉬운거 assignments 한 2!! 오케이! 하나 둘 끝에서 끝에서 조심 До 잠는 millones 난 이게 어려워 아빠는 여러분 아빠는 이게 어려워 이게 솔직히 1인칭이어서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아빠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자 이게 3인칭이 아니고 1인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요 자 다음에는 그 감옥탈출 하드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걸 깰 수 있을까요? 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고 자 이거 뭐야 샌드백인데 피해서 가야될 것 같아 사랑아 아빠 우리 시작한지 몇 분 됐어요? 자 지금 뭐 꽤 됐어요 꽤 됐어요? 네 갑니다 조심! 오케이 타고 내려가는 거야 자 버튼이 있는데 자 밑에 뭐가 있나? 아 여기 딱 맞춰 오케이 오케이 성공! 너 너무 잘한다 자 팔파만 갑니다 갑니다 팔파만 가요 갑니다 팔꿍 오케이 몸이 왜 떨리냐? 몸이 막 따라가 따라가 자 이번에 문 열고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문이 잠겼고 공이 있는 느낌 공이 있어요? 죄송합니다 잠깐만 아니 저거 어떻게 해요 솔직히 저기 농구 골대 공을 넣어야 돼요 해볼게요 자 하나 둘 던져 자 체육 시간을 배우고 저쪽에 저쪽에 예! 오케이! 대박 대박 잠깐만 선생님 있는데? 자 선생님 계셔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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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잠깐만 한번 맘에 봅시다 자 망 보고 망 보고 자 선생님이 근데 뭘 타고 있어 자 안 돼요! 타고 까지 갔을 때 이렇게 서서 프라 trat 아 진짜 힘이 심지어 이거 여제 화장실 오 어떻게 해? 안 되지 공 잡고 이거 또 던져야 돼 아니 저거 저거 솔직히 아니 표정판이 움직여 저거 어떻게 맞춰 자 올 때쯤 던지면 돼요 자 올 때쯤 던지면 돼요 자 최대한 걸리지 않게끔 거기서 자 갔다가 올 때 던져 아 안됐어요 아 될 것 같은데 자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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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올 때 던져 아 너무 빨랐다 빨랐다 빨랐어 야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잘 보고 잘 보고 여기서 30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올 때 던져 아 아 아 세꺼같은 짓 와 하드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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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재밌네요 재밌네요 아 이제 뭔가 이거 자 이제 뭔가요 이건 뭐야 아 바랍턱 올라갑니다 이거 좀 어지러운데 해볼게요 자 이거 레이저에 다하면 죽어요 여러분 자 조심조심조심 아 죽었어요 자 두 번째 도전입니다 자 두 번째 도전 오케이 살짝 좋아요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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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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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살짝 그 다음에 이쪽도 살짝 그 다음에 이쪽도 그 다음에 이쪽도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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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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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 됐다 오 오케이 됐습니다 앞으로 나가네 아 두 번째 만에 왔네 갈게요 짱 오오 four five five si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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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e 자! 길을 찾아갑니다 자, 우리 또 영어 선생님, 담임 선생님이 쫓아올 줄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쫓아오는 거 아니야? 뒤에 있는 거 아니야? 혹시? 혹시? 앗! 앗! 괜찮아? 괜찮네요 오케이, 갑니다 아 이거 여러분, 베리 보셨나요? 이거 먹으면 빨라야 되겠네요 은불 수가 없습니다 빨라지고 빨라집니다 빨라집니다 와.... 근데 잠깐만 이거 하나 하나 하나야! 어려워 어려워 너무 어려워 보인대? 오... 이런 거 있어야 돼? 아 솔직히 이건 좀 아니지! 엄청 어려워요 갑니다! 아빠도 지금 집중해야 돼가지고 아빠 멘트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씩 잘 밟으세요 끝에서 끝에서 점프 자 점프 점프 지금 톱톱쥐는 게 재밌다 이거 다 온 거 같은데? 레이저 조심x2 다왔어x3 도착 자! 이상하네요 자! 메인홀이야 메인홀 자 들어가자 잠깐만 뭐지? 잠깐만! 카트를 타야돼? 카트 타야되네? 자 여러분 이 고카트를 타야되는거 같은데 카트 경주야 이번에 선생님하고? 아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이기겠습니다 자 이겨야 돼 3 2 1 출발! 아 잠깐 너무 빨리 출발하는데 선생님이 아니 선생님 왜이렇게 빨라? 아 괜찮아요 제가 달리기 해봐서 아는데 요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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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버쪽을 잘 해주면 아 커버 공략 커버 공략 그렇지 그렇지! 자 커버는 약해 선생님이 자 부딪치지마 선생님 부딪치지마 일단 이쪽도 커버 공략을 해주면 자 커버에서 공략하고 자 공략해서 부딪치지마 부딪치지마 선생님 부딪치지마 안 돼 부딪치지마 안 돼 자 부스터 밟고 부스터 밟고 우리 먼저 밟고 가냐 선생님이 이쪽은 안어주니까 자 코너에서 코너에서 부스터 밟고 먹고 바로 이쪽으로 와서 야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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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이제 집중할게요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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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에서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1등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부스터 밟고 점프 점프 오케이 자 선생님 어디에 오는지 몰라 일단 가 일단 못 보겠어요 뒤를 오케이 부스터 밟고 오케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예 선생님 너무 지금 엄청 화났다 이겼다 이겼어요 와 이거 어려운데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어려운데 어디로 가야 돼 그냥 이런 거 아닌가 이거 AI 아닌가 아 여기 여기 사달인가 이거 어 사달이다 방심하지 말고 끝에서 뛰어야 됩니다 끝에서 준비 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좋아요 점프해야 돼 오케이 여기서 천천히 끝에서 끝에서 오케이 아우 우리 벨리 아저씨 진짜 아우 우리 벨리 다중선생님 무서워 아우 끝에서 끝에서 오케이 오케이 왔어요 왠지 저희 보스전인 거 같은데 무슨 전인데 보스전? 가보자 아 보스전이면 또 저 선생님을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니야? 정답 오케이 가봅시다 자 여러분 왠지 보스전인 거 같은데 보스전 맞네 역시 보스전인 거다 자 보스전 맞아 아니 선생님 선생님이 책을 던지시면은 저희 학생들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반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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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면서 가야 돼 선생님 선생님 그렇지 선생님 솔직히 이건 아니죠 아니 학생한테 책을 던지는 게 어디 있어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선생님 피 줄고 있고 사랑이도 어 괜찮아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 사랑이 괜찮아 아 제발 이대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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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빨간색 자 과연 오케이 오케이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있나 그만 던져 선생님 야 이 선생님아 선생님 앞으로 가면서 오케이 와 여러분 선생님 좋다 어 터졌어 나 이거 왠지 빨대로 빨대로 네 아 저기 스쿨버스가 있는데요 스쿨버스에 타락할게요 스쿨버스를 타고 가면 끝날 거 같은데 아니 학교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 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타고 앉아서 가면 어디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자 갑니다 자 도착을 했으니까 이제 내려볼까 도착을 했습니다 예 깼다 우와 드디어 드디어 깼습니다 사랑이가 네 깼어요 학교를 탈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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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오늘은 사랑이가 벨리 아저씨 학교 탈출을 해보았는데요 이번에 핫한 무드였지만 잘 깬 것 같습니다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재밌으셨죠 그럼 사랑이는 다시 만나요 안녕